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4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다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올려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파에 대한 당의성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리요 본의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그들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 보면 복음 전하는 체질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육군단 그러니까 의정부 좀 지나서 육군단에 다녀왔는데 제 사촌동생이 주임원사로 육군단 별세계더라고요 주임원사로 취임해서 갔다 왔는데 대개 이렇게 보통 가면 이 부대에 흑암이 꺾이고 이 부대에 복음이 지은 거에 대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삼진전을 군대 생활했던 생각도 나오기도 하고 쓰리스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여단이었는데 여단 중에 쟤는 대대에 따로 떨어진 대대 기감 대대에 있었는데 중대장하고 있고 여단장은 대령이었어요 나중에 별 하나 준장으로 준장이죠 별 하나를 알았는데 어제가 봤더니 별 세 개더라고요 나이도 안 들어 보이고 별 이렇게 쓰리스타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렇게 이 취임 시간인데 보통 한 20분 추워서 강단에 사는데도요 사병들이 두 명이 쓰러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취임사를 하고 있는데 그저에 푹 쓰러져요 그래서 심장밥이 갔나 그랬다가 또 한 2분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또 군사가 이게 완전 고장했는데 이게 푹 쓰러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체력이 허얗게 쓰러졌대요 참나 우리 그때 같았으면 영창입니다 영창 우리 친구 동기 중에 한 명은 장비지휘검전인데 그때 별 하나였는데 여기는 별 세 개잖아요 그런데 이분 보니까 우리 사진동생이 금오공고 나와서 금오공대에 나와서 학군 출신인데 별 세 개를 달았더라고요 육사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 장비지휘검전을 할 때 저는 이렇게 땡크였는데 오른쪽 라이트 켜 그런데 라이트가 불이 안 들어왔어요 제 동기가 저는 들어왔는데 그런데 바로 영창 가서 저보다 한 달 늦게 제대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분들은 우리 사촌동생이라고 전화했더니 괜찮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요즘 애들이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체력이 약해도 군단장 쓰리스타 앞에서 쓰러지는 건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 어떤 왔던 사람 친구 중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군대에 군입니까 어떻게 살겠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이렇게 오면서 뭐 물어봤지만 군단장님이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런 건 물어봤지만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여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전세계에 나가있지만 우리가 전세계에 못 나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특별히 캠프 때라든가 뭐 새생민 초청 때라든가 해외 캠프 때라든가 뭐 이렇게 선교에 관심 갖고 그게 아니라 다민족 우리 주에 와 있는 다민족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문 열리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복음 체제는 안 되어졌듯이 전도 체제는 안 되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어제 갔던 경우도 갔으면 여기 전도문이 열려야 될 텐데 이래야 되는데 그냥 거기 쓰리스타의 은혜 받고 와가지고 자 그래서 고리노스 1장 21절에도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스 6장 19절의 10절에도 보면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른 기도 말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중충만과 이 복음의 축복을 상황의 환경에 묶이지 않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고리석 교인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얼마만큼 이 복음의 축복을 이루었는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등의 13장 48절에도 보면 영생주교로 작정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딴모네 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오기를 원하고 그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늘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라는 불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라는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라는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의 틀 울무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복음 가진 우리나 또 예원교의 우리 모든 분들 보면 참 복음 안에서 날마다 갱신 개혁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주고 또 그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나라는 틀과 울무 함정에 있으면 우리 예원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라든가 성도분들 만나보면 아주 오래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거의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분들이겠지만 이번 주도 이렇게 저희 교구가 아니고 전에 있었던 교구분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다가 2층에서 잠깐 만났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간혹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백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지만 참 10년이 지났는데 더 영적으로 힘들어하는구나 생각과 틀의 울무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구역장이고 지역장이면 매일 다락방 해주고 싶다 할 정도로 깜깜하다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더 생각과 삶이 자기 틀의 울무에 함정에 매여가지고 도대체 나올 가능성이 없는 영정부제가 더 심각해지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2사 61장 1절 3절에 보면 보금 자체가 그리스 자체가 오신 이유가 우리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유를 고친다 그랬잖아요 보금 누리면 누릴수록 치유에 되어져야 되고 감옥에 갇혀있는 틀에 갇혀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눌려있는 곳에서 노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보금 가진 자 아닙니까? 갈라데시 2장 20절에도 보면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옛사람을 십자의 모습을 박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끝내기 때문에 그것이 에베스 4장 22절에도 보면 옛 틀이라고도 하고 옛 체지라고 하잖아요 옛 체지라고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새 틀로 새로운 피전물된 것으로 에베스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례로 고록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보금 안에서 나라는 이 불신앙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보금의 걸림들인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건물에도 보면 제자들의 이 불신하는 모습들을 마가보문 16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안 믿어요 13절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쓰되 역시 믿지 아니하미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으면 되잖아요 믿고 누리면 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에 갇혀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 문제에 갇혀있다는 말은 사단에게 잡혀있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깨들였는데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서 우리를 빼냈는데 거기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마가보문 16장 14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있냐면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라 마음이 완악한 것과 믿음 없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불신앙과 나의 이 마음의 완악한 것들 나의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래서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나의 이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도 그 불신앙을 가운데 있는 나를 회귀합니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종종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이 나의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은 어디서 왔습니까? 흑암에게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죽을까 하노라 마귀는 동상 중앙에 있는 말고 동상에 있는 나무 다 열매 따먹으라고 했지 그리고 그 중에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고 했냐? 동상에 있는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이게 참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요 핑계를 본인이 불신앙 가운데 있고 본인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본인이 열두간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거를 교회가 어떻니? 다른 사람이 어떻니?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난다고 자기 잘못을 치면서 본인이 불신앙에 빠져 있고 본인이 흑암에 잡혀 있고 본인이 열두간 문제에 빠져 있고 본인이 부부 문제에 있고 본인이 가족 문제에 있는데 그걸 다른 데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상담을 하거든요 교인들을 그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포문을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느님 나의 불신앙을 그리고 이 불신앙을 갖다주는 사단에게 내가 잡혀 있지 않도록 내가 믿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재앙과 사단의 권세와 내 운명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죽음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그래야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나가면 시국에서 구장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서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진노 가운데 구원하셨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히 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리고 지역에 가기도 힘들고 구역에 오기도 힘들고 교회에 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화해해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를 수 있는 언제든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로마서 10장 19절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갈래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저주해서 성령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담대히 나가가지고 우리의 숙제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얼마나 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과 이 모든 죄로부터의 진도로부터의 해방이 표현이 안 되지만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아침이라 이러면 비몽사몽 거리라 빨끈 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얼마나 누리셔야 돼요 거기서 자유가 있고요 요한봉 8장 13절에 자유가 있고요 진리 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려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나의 이풀신앙 나의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풀신앙의 원전은 사단입니다 마기입니다 마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보금 전파의 일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도 보면 또 이르시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금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지 받을 것이다 보금 전할 때 이런 일들도 일어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건 나으리라 우리가 정말 보금 전하면 축복을 해요 왜 보금 전해서 시험이 됩니까? 왜 캠프하다가 시험이 됩니까? 왜 교회 헌신하다가 시험이 됩니까? 보금 체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보금 신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보금의 열매를 체험 못하니까 시험 전도하고 시험 캠프하고 시험 교회 사약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보금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금 전파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구원 얻고 귀신이 또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금 증거할 때 19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 우편을 앉아계시는데요 예수님이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로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환란을 올라가셨는데 또 우리가 보금 증거할 때 함께 한다네 이 성사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금 증거할 때는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우리의 불신앙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불신앙을 가둬드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금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루고 우리가 이 약하셨나요? 감사합니다.